xsfm입니다. p o d e r a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여섯 번 비로소 사냥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사냥산삼 사낸삼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청취자분들이 몇 계십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땡제시씨 땡제시라고 하니까 한국말 같네요 아저씨 이빨 뽑힌 아저씨의 발음 같은 거죠 술 많이 먹으면 약간 발음 세잖아요 땡제시씨에요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제시입니다 한국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총선이겠네요 아 언제쯤인지 알겠네요 이 사연을 읽고 계실 때쯤이면 결과들이 이미 나온 후려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쓰러져 있어가지고 사연을 못 읽었거든요 네 먼 곳에 있지만 같이 마음 졸이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번 주 그 아이스를 녹음해보자 헬마는 그동안 바빴으니까 짧게 썼겠지 했는데 26장짜리 원고를 보낸 거야 아 정말 여기는 어제 막 계기일식이 지나갔어요 아 이 얘기 되게 그러니까 소셜 보니까 북미의 사람들이 다 계기일식 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정확히 떨어지던데요 와 재택근무일이었지만 회사 사람들 누구도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가서 일식 구경하고 놀았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식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2020년 네 계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라디오 진행할 때였는데 방송 한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그거 보고 왔던 게 기억이 나요 이번에 새로운 룸메이트와 같이 살게 됐는데요 룸메도 요파시 청취자라 캐나다는 뭐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거기 인구미터가 굉장히 낮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로 옆에 청취자가 있는 정도면 이 정도 표지면 거의 전국민이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 캐나다 진짜 법인을 아예 캐나다로 근데 캐나다에서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해도 다들 멀어서 못 온 거 아니야 아 그렇겠죠 만난 첫 주에 쉽게 아이스브레이킹이 돼서 좋았습니다 디지털 주마등을 경험한 저희 부모님을 이삿날에 만나셔서는 사연소개 대신 그분들이 시조하고 친근하게 말 걸어주셔서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 이게 캐나다 커뮤니티가 있나 보다 아니 캐나다 요파시 한인에 있긴 있는데 아니 그럼 있겠죠 뭔가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만든 분들 계신데 아니 나 얼마 전에 봤는데 DC에는 XSFM 갤러리가 있던데 뭐야 이거 처음 알았어 뭐야 그게 조회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뭐하러 하는 거야 나 누가 만들었나 궁금해가지고 마이너 갤러리여가지고 만든 분만 글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발 회사 명예의 몫이를 그만 아니 뭐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닐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DC에 글을 저는 안 쓰는데 아니요 문학인 왔다 갑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뻥 치지마 그렇죠 뭐 뻥이나 본인이나 실제 그 교시판에서는 가치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두면 돼요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성인 ADHD 치고는 중요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편입니다 오 그럼 ADHD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봅시다 괄호 이렇게 말하면 꼭 잃어버린다지만 괄호 저는 항상 물건 챙기기에 관해서는 저를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잊으면 안 되는 물건 탑3 휴대폰 지갑 열쇠를 항상 되뇌이면서 다닙니다 아 메멘토 네 이거 항상 저도 현관 나올 때 외우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 나와요 그 저 손목 보면 저 저 뭐냐 태투되어 있는 거죠 지갑 열쇠 네 생김새가 달라지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걸 깨닫고는 휴대폰 기존 같은 것도 거의 바꾸지 않아요 휴대폰은 같은 기기를 5년째 쓰고 있고 지갑은 같은 천지갑을 18년쯤 쓰고 있어요 아 18년 쓰면 좀 달치 않나요 정말 천지갑이면 그러게 말이에요 언차티드에 나온 유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시간에 쫓겨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기차 안에서 급한 문서 작성을 하게 된 일이었어요 최근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친구가 생기면서 이 친구가 하는 활동을 좀 돕게 됐는데요 워낙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보니 교통수단 안에서 핸드폰으로 후다닥 검토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날은 문서가 좀 길어서 기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검토를 했어요 휴대폰으로는 모바일 핫스팟을 켜놓고 옆에 빈 좌석에 놓아두고요 야 이건 딱 잃어버릴 각이네요 정말 빈 좌석에 휴대폰 그러니까요 고속버스나 기차에서 빈자리에 옆에 뭐 놔두는 건 늘 놓고 내리잖아요 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기차에서 딱 이렇게 있거든요 옆에 휴대폰 놔두고 근데 그때 광주 갈 일이 있어 광주 송정역에 내리면서 옆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휴대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휴대폰 버려놓고 갔네 이러고 내렸어요 내 거였거든 그렇죠 결말은 100%죠 목적지가 기차에 도착했는데 봐야 할 문장이 3개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걸 다 보면 못 내릴 것 같고 그렇다고 집중을 깨면 문장 3개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시 켜야 하고 ADHD의 특징 중 하나가 뭐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중요한 걸 놓쳐서 순간순간 썩 좋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ADHD가 오히려 알트탭 창을 여러 개 열어놓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다르네요 구현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음 날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무조건 밤 11시에 자야 하는데 10시 반에 보기 시작한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2시까지 계속 읽는다든지 그런 선택이요 어? 이게 ADHD예요? 이게 좀 강조되는 생활 패턴인 사람들이 덜어있죠 우리는 이걸 이제 보통 시험 전날에만 겪는데 저는 논문 쓸 때마다 디아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부노동자 종특이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 ADHD 뇌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내리는 게 우선이니 여기서 노트북을 덮겠지만 저는 역시나 그 순간 마지막 문장 3개를 마저보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네 그리고 기차 문이 닫히기 전에 가방을 챙겨서 우당탕탕 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문서 검토를 맞춰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순간 쎄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가방을 다 뒤져봤는데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빈 좌석에 놓아둘 그때였는데 우당탕탕 기차 플랫폼으로 다시 뛰어올라갔습니다 기차가 아직 서 있기는 한데 곧 떠날 거라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저기요 급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읍소에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우습게 보시네 그렇게 저는 제 휴대폰을 실은 기차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에 분실물 세트로 뛰어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분께 모든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오 유러피언 공무원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따져봤지만 직원분은 무조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기차는 계속 떠나가고 있고 휴대폰이 모르는 사람 손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 그렇다 해외에는 또 그게 있죠 이렇게 휴대폰이 떠나가면 누가 집어가죠 아 그 저도 지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캐나다에 오래 사셨으면서 왜 그냥 불안해 하시죠?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캐나다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모든 걸 두고 다녀도 되지만 자전거는 안 된다 자전거는 묶어놔도 끊어가죠 네 캐나다는 다 들고 간다면서요 모든 걸 다 들고 간다면서요 나는 저는 이제 자전거도 쓰고 카페에서 글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는 자꾸 끊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전거 한번 묶어놨어요 마포역에다가 근데 술 먹고 와보니까 누가 묶어놓은 걸 묶어놓는지 아 맞아 의자 시트를 뽑아갔더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미국에 갔을 때 차 안에 정말이지 케이블 하나까지 다 뽑아가지고 숨겨놓고 나갔거든요 뭐 실제로 당하진 않았지만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뭐가 없어도 뭐가 있을 줄 알고 부순다면서요? 그거 없어지는 거지 뭘 옛날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보물 상자 있는데 일단 열쇠가 없어도 부수고 보자 그렇죠 안에 보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죠 이날은 저의 흉우일이었는데 기차역에서 집보다는 회사가 가까워서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회사에서 집까지 제 걸음으로 뛰어서 10분 차이거든요 본격 ADHD 사연 아무튼 노트북을 회사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룸메이에게 도움 요청을 할 생각으로 회사로 들어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신저로 톡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에도 마음이 급해서 톡 대신 이메일을 보내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거기서 저기 뭐야 손으로 종이에 써갖고 우편을 보내지 그랬으니까 야 와 이게 뭐 그리고 노트북을 켜도 메신저도 있지만 뭐 그죠 다들 어차피 줌으로 통화하잖아요 야 그거 되잖아요 요새 네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보통 전화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고 혹시 이거 메일 까보면 또 그런 거 써있는 거냐 앞에 그 인트로 있잖아요 우리 메일 쓰는 법 있지 않습니까 뭐야 친구 안녕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해 디어 프렌트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오라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에 대하여 맞습니다 all my best 15분 정도 기다려봤지만 룸메이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당연하잖아요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휴무일인데 왜 나왔냐는 질문에 대충 둘러대다가 결국 이내 짐을 싸서 또 집으로 여행했습니다 아니 왜 대충 둘러대 회사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빌어달라고 했어 내 거 아니야 이게 ADHD에요? 난 잘 몰랐는데 저도 사실 이걸 이제 겪고 있는 분들을 알기도 했지만 뭐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말해라 이 정도의 호의밖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아니 이거 그냥 결정장애 아닙니까 이거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룸메가에 딱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침 나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은 인간이다 내가 중간중간 아 참 부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와 이걸 운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내가 중간중간 이상한 선택을 해도 어떻게든 운이 커버를 쳐준다 룸메아 마주친 순간 다시 운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아웃사이더가 되어 빠르게 제 상황을 읊었고 룸메는 일단 침착하게 구글 휴대폰 찾기 기능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게 있었지 휴대폰을 잘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검색을 해보니 GPS상으로 제 휴대폰은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하겠다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배달앱에서 고객님께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카카오 택시 앱 같은 거 눌렀을 때 택시 오는 그림 있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울고 싶겠다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도 참 기술의 힘이네요 내 족발이 도개를 넘어갔어 제가 캐나다 살면서 평생 가본 적도 없는 먼 동네까지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다가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 휴대폰 지금 다가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총리도 못해요 네 1분마다 갱신해보면 기차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움직여서 4분 만에 벌써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분실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 서둘러 룸메의 폰번호를 연락처로 넣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구글 휴대폰 찾기에서 제공하는 첫 화면의 메시지 띄우기 기능을 이용해 제발 땡땡역 분실물 센터에 갖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너무 빨리 움직이는 휴대폰 신호를 보고 있자니 멘붕이 와서 중간에 누가 취득하면 어쩌나 그분이 메시지를 못 보고 저 먼 도시에서 폰을 들고 내리면 어쩌나 폰을 취득한 사람이 사악한 시온주의자라서 팔레스타인 친구 메시지를 보고 친구를 신고하면 어쩌나 같은 비이성적인 생각까지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가장 확률높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휴대폰 찾겠지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지 그때 룸메가 온다 기차 돌아와요 라고 해줘서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운행 노선이 멀리까지 갔다가 그 차 그대로 저희 역까지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아 약간 찍고 돌아오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게요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들고 다시 기차역을 향해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지금 신기하게 생각한 건 지금 아까 거의 4분 만에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도시까지 흉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얘기한 지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다시 기차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가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거든요 아 서울랜드 토끼리 열차 서울랜드로 치면 우리 사연부는 식물원만 사는 거예요 식물원은 왜 안 벗어나고 4분 만에 내가 안 가본 데를 갔는데 좀 이따 기차가 돌아와 그게 아니면 땡제시 씨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서 빼신 거거든요 생각하신 거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그냥 동네 밖을 벗어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마을버스치만 내정거장? 하지만 거긴 나에게 미지의 영역 마을 고속철이 있는 딱 코끼리 열차야 이거 정말 고맙게도 룸매도 같이 와줬어요 룸매 휴대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계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룸매 휴대폰으로 제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디마다 전부 휴대폰 인증을 걸어놔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인증서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외국 가신 분들이 자기 인증하기 힘들다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는 게 전세계 어딜 가나 다 같이 폰이 있어야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없어도 폰만 있으면 인증이 된다니까요 요새는 그렇죠 폰과 내 손가락 아니면 내 동공 이렇게 있으면 점점 멀리 여행을 떠났던 제 휴대폰이 기차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반노동적인 철도청이 있나 아니 정비창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바로 돌아온다고요? 아니 거기 끝에서 사람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도시철도도 사실 자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코끼리 열차야 그렇다니까 이건 코끼리 열차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캐나다니까 뭐 다른 건가? 코알라 열차인가? 캐나다에 코알라가 왜 있어 난 왜 캐나다에 코알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캐나다는 뭐가 있지 그러면? 단풍님 열차? 김은국씨가 중동에서 레게 파티하는 것 같은 소리 도착 시간을 예상해보니 아슬아슬하게 맞겠더라고요 마침내 휴대폰 신호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번호를 아니까 바로 플랫폼에 뛰어가서 기차칸을 뒤져볼 생각으로 또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룸메가 문자 왔어요! 하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은 분실한 당일날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캐나다도 살만하군요 좀 전에 그렇게 원망스러워 보이던 분실물 세터 직원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기차에서 휴대폰을 취득해서 메시지를 보고 역에 맡겨주신 분도 너무 감사한데 이분에게는 인사를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점점 수상소감 같아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고마운 사람은 역시 룸메이입니다 귀찮고 기운 빠지는 일일 텐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준 덕분에 큰 신세를 졌어요 이 기회를 빌어 같은 요파쇼인 룸메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살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작년에 친구가 룸메이를 소개시켜줄 때 오케이 같이 삽시다 한 것은 몹시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의 회사컴에서 보냄 땡제시씨 저는 마지막에 좋은 선택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보면 이것도 그냥 본인은 워낙 긍정적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현재까지 저희의 결론은 본인이 다른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시느라 몇 가지를 놓치고 계신데 사실 땡제시씨는 캐나다가 아니고 과천에 살고 있다 과천도 시내가 아니죠 그렇죠 아 거기 캐나다 구역 있잖아 뭐? 그 서울랜드에 아 그거 알아요? 내가 서울랜드의 비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서울랜드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있겠지 사무실 미팅을 가는 거니까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무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랜드 하면 그 동그란 거 아시죠? 뭔지 아니죠? 네 거기 우측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응?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거에? 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 저기 전산실을 잠깐 같이 가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전산실은 귀신의 집 2층입니다 아 네 와 거기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정말 나 너무 재밌었어 그날 그렇다면 땡제시씨의 사무실은? 귀신의 집 2층 그러니까 여기 귀신의 집 2층에 가서 휴대폰 분실러로 간대니까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해명해 주시고요 후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